어르신, 춤추는 거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고 말고가 없지.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마음껏 추고 가셔야지. 오빠, 나 누구야? 장고 엄마. 오빠, 이제 나랑 춤추는 거 마지막이야. 알어? 응. 그러니까 내 발등 받지 말고 오늘은 정신 바짝 차려서 춰야 돼. 응? 대답만 응응하지 말고. 우리네 한평생 춤생춤사야. 멋지게 추고 가야 돼. 열심히 잘 춰게. 오늘은 정신이 참 좋으시네. 네,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. 참 잘했다. 할아버지. 제가 누구예요? 넌 2층 윤아. 훨씬 저는요?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만이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제 이름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. 저 주세요. 고마워요. 자, 오빠.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 손 잡아봐요. 여사님 한번 주실까요? 뭐요? JTBC